자, 인사하러 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2주체인가요? 오늘 2주 한 거죠? 해볼만 하시던가요? 그래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정답이니까. 왜 그러냐면 한 달 정도 투자해봐가지고 내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일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섭불한가? 왜 그러냐면 1년 호송생활에서 합격증 못 갖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한 달 정도는 투자해볼 만해요. 일주일 해가지고 어렵다. 당연히 처음 공부하면 어려운 거죠. 이게 쉬울 수는 없어요. 내가 너무 살벌한가? 말하는 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정말 아깝거든요. 하나하나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 독서실 처박해서 공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오전에 수업했던 거 오후에 복수업하고 오전에 수업했던 거 복수업하고 그러면 돼요. 월요일날 중개사법 했으면 오전 수업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 가셔가지고 복수업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전 수업이 3시간이나 4시간 수업을 했는데 복수업을 하는데 6시간, 8시간을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4시간 정도 수업을 했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쭉 읽어보시면 돼요. 1시간, 2시간 보시고. 그다음에 시간에 좀 여유가 남으면 지금 1, 2월 달이니까 민법이나 학교론 공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동차를 갈 수가 있거든요. 맨날 민법이 어렵다고 해서 민법하고 학교론만 냅다 잡고 1차 과목 시중하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3월 달, 5월 달 넘어가죠. 그럼 전혀 몰라요. 일단 2차 과목을. 그럼 2차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그냥 수업만 잘 듣고 그냥 복습 안 해도 됩니다. 1차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동영상이든 유튜브든 믿지 마세요. 나중에 5월 달 가면 다 욕해요. 왜 이것도 모르냐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 안 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하면 오후에 가서 2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민법, 학교론 공법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올라오는 게 좀 빨라져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찡 따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찡을 따려고 하지 상식을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아주 친절해요. 등기 같은 거 잘 모른다 그러면 법무사만큼 도사가 없어요. 전화 한 통 다 해주고요. 민사사건 같은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도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찡을 따는 게 목적이니까 찡부터 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오늘 제가 오엑스 문제를 풀 건데 이 오엑스 문제는 저번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문제예요. 이게 저번주에 우리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반사의 질서에서 이중매매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이라는 파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건들 거고요. 의사 표시에서는 비즈니, 통정, 착오, 사기강박 이 순서거든요. 이제 가면서 정리가 될 건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침에 일찍 오시면 이게 복습 문제이기 때문에 영교시에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첫 번째 보시면 여기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문이 다 이렇게 길잖아요. 지문들이 길은 경우가 보통 민법은 길거든요. 이의 제기를 안 받아주기 위해서. 혹시 여기 보면 끝으로 여기 나열된 거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묻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게.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이렇게 묻는데 눈 좀 쳐다보면 금방 알죠. 1번에 보면 합의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합의가 단독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단독행위인데 합의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둘이 합의를 해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앞에 청약에 철의 동그라미, 치소 동그라미, 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추인이 있죠. 이건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달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가 하나 있고요. 당사자 의서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더 붙여서 법률행위는 우리 물권법에 넘어가면 등기를 갖춰야 돼요. 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춰야 물권변동이 외부로 표시될 수 있거든요. 공시방법. 그런데 법률 규정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효과가 발생된다. 187조에 있는데요. 이때 조심할 것은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갖춰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건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245조 1항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의무부담행위나 채권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빗대서 뭐라고 했어요? 계약. 예를 들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여기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채권 자체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처분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의 원인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값과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 값은 매수자에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이 되는 거고 매수자는 반대로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죠.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물어보면 여기 계약이잖아요. 여기도 계약인 거고 여기 예약은 계약이라고 했죠. 호텔 예약, 재매매 예약. 예약을 하는 거. 지금 내가 몇월 며칠날 내려갈 건데요. 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있습니다. 그럼 예약해 주세요. 이게 계약이거든요. 분양계약. 다 계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채권양도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양도는 뭐를까요? 채권양도는 채권은 누군가로부터 예를 들면 500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 내가 이 채권을 당신이 대신 받으세요 하고 채권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양도하면서 더 이상 채권관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권양도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준 물권이라고 해요. 순수한 채권인데 채권인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준자를 붙여서 준 물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처분행위. 이걸 처분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채권양도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부분인데 이게 채권행위가 계약이라는 걸 알면 좀 찾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계약. 그럼 여기 계약, 여기 계약, 여기 계약. 여기 계약이거든요. 얘만 계약이 없거든요. 그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스터 북에도. 여기 보면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는 요식행위인가요? 분류식행위인가요? 전부 다. 분류식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분류식이다 그러면 서명, 구두, 명시, 몫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우리 선범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까지는 전부 다 분류식이에요. 예를 보면 우리가 추인을 하려고 해요.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을 어떻게 하죠? 명시적, 몫이적, 서명, 구두, 상관없어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명시, 몫이, 서명, 구두, 상관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명, 구두, 명시, 몫이적, 상관없어요. 대리권을 수여하려고 하는데요. 서명, 구두, 명시, 몫이, 상관없어요. 전부 다 분류식이기 때문에. 우리 선범위에서 아마 유일하게 요식행위라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이 요식행위는 특별법에 가면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속을 썩이는데 그걸 집합건물법이라고 해요. 저는 집합건물법 그럽니다. 줄여서 집합건물법 그러거든요. 그럼 이 집합건물법은 어떤 게 있냐면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거.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마다 5분의 4라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5분의 4. 건물마다거든요. 101동 5분의 4, 102동 5분의 4. 그런데 만약에 5분의 4가 찬성을 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5분의 1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재건축에. 그래서 이제 5분의 1은. 그럼 이 반대자 5분의 1 사람에게 조합 측에서 너 재건축에 참여할래?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재건축이고 재건축 참여라고 그래요. 참여 여부입니다. 참여 여부를 참여 여부를 최고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서면 최고로 되어 있어요. 이건요. 이것만 우리 시험법에서 유일한 요식행이에요. 이걸 구두로 못합니다. 너 재건축 할 건데 재건축에 참여할래? 이걸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구두로 물어볼 수는 없고 서면으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서면으로. 이게 우리 시험법에서 유일한 요식행위. 나머지는 싹 다 불요식행위가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5번을 한번 와볼래요? 5번에 오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지문이 길잖아요. 5번은. 물어본 지문이 길다 그러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뭘 물어본지는 항상 끝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은 뭐라고 그래? 끝어리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그 말 하잖아요. 끝에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앞에가 좋은 말이 나와. 당신 착한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100% 뒤에는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 1, 2, 3, 4 모두 다 뭐라고요? 효력발생 요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효력발생 요건인가요? 그러면 항상 농치증을 좀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농치증은 등기 요건인 것이지 성립 요건이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중 8구 농치증이 답이었거든요. 세 번 다. 세 번 다 농치증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치증 농치증 그러죠. 얘는 효력요건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 대리권이 존재가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더 집어넣는다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얻는 것도 효과가 발생이 되죠. 미성년자 행위가 요요가 되는 것도 있고. 유언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범에. 유언은 효과가 발생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유언자가. 유언자가 뭐 해야 돼요? 유언자가 사망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정답은 농치증이니까 농치증은 효력요건이 아니거든요. 모두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금방 찾을 수 있죠. 명의신탁 한번 봐볼까요? 명의신탁 그러는데요. 명의신탁은 나중에 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중개사법에도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사령으로 보통 79번 정도의 배정을 시켜요. 거의 대분들이. 그런데 이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뭐의 위반이죠? 강행법규. 강행법규에 위반이 돼요. 그러면 103조 위반하고 강행법규 위반의 차이점이 뭐예요? 103조에 해당이 되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이고 강행법규는 103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 청구가 됩니다. 무효니까.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규득 반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이 돼서 얘는 뭐가 돼요? 무효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무효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강행 규정에 위반된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적 무효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의리라는 사람, 예를 들면 위조를 해서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넘어갔다. 그럼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인가요? 의린가요? 갑인가 의린가요? 등기에다가 쳐다보고 있죠. 등기가 딱 보이죠 눈에. 그렇죠? 앞에가 뭐예요? 본질이. 위조니까 얘는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진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럼 갑은 얘한테 뭐라고 그래?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 소유권에 계속 돌려달라라고 청구하겠죠. 여기 진정 명의자. 내가 진짜 소유자다. 돌려주세요. 그런데 얘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매매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라는 것을 병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몰랐다.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무권리자라는 걸 모르고 매매를 해서 사갖고 온 거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무효를 누구에게도? 이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병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모르고 샀다. 모르고 샀는데 내가 왜 이걸 줘야 되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갑은 이 무효를 이 3자, 선의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다 없다? 있어요.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무권리자면 뒤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싹 다 무효거든요. 이런 형태가. 이걸 절대적 무효 그럽니다. 다만 나중에 가면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나올 건데. 이게 비통착사관 같은 거. 앞에가 무효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선의 3자가 있으면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고 나오는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고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무효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알죠. 강행복균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이익인가요? 아니면 사익적 이익인가요? 아니면 공익적 이익인가요? 공익이에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 사회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 질서와 관련된 강행 규정을 당사자가 자지우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추인을 해가지고 이걸 유효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인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야. 사회 질서에 관한 규정을 개인이 추인을 해가지고 자지우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첩계약을 맺었는데 본처가 허락한다고 해서 추인한다고 해서 걔가 유효가 됩니까? 그럼 세상이 얼마나 물란해져 버리겠냐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자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행복규라든지 103조 같은 거 있죠? 아니면 104조 이제 배울 건데 얘들은 추인 제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을 개인이 자지우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추인이 안 돼요. 강행복규를 이따가 103조, 104조는 이 세 가지는 추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행복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무효의 효과가 뭐죠? 무효의 3대 효과. 어디 책을 찾아도 무효의 3대 원칙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지. 자, 무효가 됐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애와라.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하나는 무효가 되면. 얘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은 계약이 이행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된 법률의 행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 성립이 되자마자 바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매도자, 갑이든, 의리든 간에 손해가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원칙이.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건 있네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첩계약 같은 걸 맺었는데 본처가 무효를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지 않을 때까지는 유효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무효는 무효 사회에 해당이 되는 건 누가 주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하나 더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얘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언제나 뭐라고 해요? 언제나.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취소는 일정 기간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서 유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 이거 세 가지는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혈액이 없습니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애우라고요. 알겠죠? 애우라고요. 예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봐볼게요. 9번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무조건 지문이 길면 끝을 먼저 보세요. 끝을. 얘가 뭘 물어보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니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니은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회 질서에 위반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니은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니은. 니은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제3적의 토지를 매각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이 적극적, 이게 포인트예요. 적극적이다. 적극가담. 적극적.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적극이라는 과정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비자금 보인가요? 비자금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안 돼요. 저번 주 할 때 이게 오른쪽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니은 번에 이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103조에 해당이 안 되고 양도소득세 그러죠. 그래서 비자금 강제집행 양도소득세는 103조 위반이 아니고 적극가담했다, 적극기망했다, 적극강박했다, 적극적극. 이건 103조 위반이 됩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 되네요. 양도소득세 동그라미죠. 양도소득세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03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정도인데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 문제를 갖다 놨었잖아요. 여기가 폐지수 24폐지죠. 마스터 봐보세요. 24폐지 오시면 이거 반드시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지금 거의 문제가 배정이 돼요.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꼭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저번 주에 지금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했죠. 여기는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3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3조에 해당이 된다는 건 무효가 되긴 해요. 무효가 되지만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고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어요.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유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내가 있었죠. 이 부분이요.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라 뭐라고 했어요? 이건 유효인 거고 명의 신탁은 유효가요? 무효인가요? 약가.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103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유효인 것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는 것이지 103조에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문제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찾는 거고 원래 본 취지는 이거예요. 반환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청구할 수 없느냐.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10중 8구 뭘 물어보는 거야? 끝터리가 봐보세요. 하나 A를 들어볼게요. 여기 13번 보이죠? 통정의 표시 보이신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재산 빼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채무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채무자가. 채무자가 있는데 자기 재산이 있단 말이야. 돈을 못 갚아. 돈을 갚지 못하면 누가요? A는 이 집을 강제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제 집행을 당하니까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짜는 거야. 통정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거라고. 이게 재산 빼돌린 거거든요. 그럼 이 갑과 을 사이는 이 둘이 짜고 하는 이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얘는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거든요. 이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조 부동산을 처분했다. 무효라고. 무효면 원래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리득 반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등기가 여가 있잖아. 그럼 이 등기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예요. 그럼 이 등기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갑이? 을한테 내놔. 이거 무효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명의신탁도 무효인데 반환 청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무효이면서. 이게. 그래서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감남하고 을료하고 이렇게 첫 계약을 맺으면서 이 부동산을 줬단 말이죠. 이렇게. 등기를. 그럼 첫 계약은 103조의 가장 대표적인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거든요. 그럼 원래 이것도 무효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칙이 적용된다고 103조에 해당이 됐다. 103조에 해당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에 해당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불법, 위법, 적법 그 개념이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은 103조에 해당이 된 거죠. 그럼 해당이 되면 뭐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746조. 조문 외우지 마세요. 이거 쌀떡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원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법이 뭐야? 이걸 말하는 거야. 103조에 해당되는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급여가 된 거야. 집이 급여됐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쌍방에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럼 얘는 무효니까 돌려줘. 안 되는 거고. 야, 너 무효니까 얘 소유자 아니잖아. 내가 소유자잖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을료가 반사적으로 그 집에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거든요. 첫 계약을 인정해서 을료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그럼 이 친구가 이걸 팔았어요. 병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기자라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야. 왜? 얘가 소유자로부터 사가꼬 거지. 이태요? 그럼 얘가 선이든 아기든 무슨 상관이냐고. 소유자한테 사가꼬 왔는데. 이걸 언폐물 법칙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뒤는 뭐라고요? 싹 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네파토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103조에 해당되면 무효고 103조에 해당이 안 되면 싹 다 무효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포커스는 얘와 얘란 말이야. 자, 이제 봐보세요. 이제 말을 전달해 볼게. 어떤 걸 전달하냐면 이거예요. 강제지평을 이거.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쭉 했단 말이야. 끝으로 유효야, 무효야. 무효이다. 이게 맞는 거죠. 제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통정허위 표시인가 무효거든요. 그럼 강제지평을 면탈할 목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반사의 질서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으로 무효다. 이건 맞아요. 이건. 근거가 다르다고? 근거가. 이게 틀린 거라고. 근거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질문을 찾냐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 포커스가. 무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문제는. 착각을 해요. 수험생들이. 이거 무효 찾는갑다. 아니에요. 봐요. 명의신탁을 위반한 경우. 그렇죠.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서 무효다. 그럼 명의신탁은 무효거든. 그런데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게 무효지.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서 명의신탁에 해당되면 무효지. 맞네 하고 동그라미 쳐버리면 안 된다고. 근거가 다르거든, 근거가. 그걸 묻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알고 대응을 좀 하셔야 돼서 이 마스터북에 있는 거 있죠, 24표지.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건요. 자, 이제는 이중매매를 좀 와볼게요. 여러분들, 이중매매 한번 보실래요? 이중매매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33회 때는. 32회 때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중매매를 좀 한번 정리하자고요. 저는 이중매매에다가 이걸 별 5개를 갖다 놔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선택이거든요. 선택이에요. 사실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이거든. 그중에서 30문제를 풀어야 돼요. 30문제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어디서도 그런 말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럼 30문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준 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도 안 틀리게 내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사의 질서하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 5개인데 사령 문제로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포인트가 어딘가요? 여기가 이중이에요. 이중. 이중으로 매매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이중이라고 하는 거. 이중매매 이렇게. 이거 이자로 해도 돼요. 이자. 숫자 2로 해도 되는데. 이중매매하고 가장 헷갈렸던 게 어떤 거냐면 미등기 전매하고 좀 헷갈렸었어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행위 그랬는데 이놈하고 이 단어가 두 개가 오버룹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혼선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중매매는 이거잖아요.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의리라는 사람에게 1차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판 거야. 병한테 2차 매매를 한 거죠. 그럼 한 사람이 두 번 팔아먹은 거잖아요. 지금. 왜 두 번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한테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 않다고. 가칭을 하면 얘가 1억에 팔았는데 얘가 3억에 준다는 거야.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억에 팔겠어요? 3억에 팔겠어요? 3억에 파는 게 훨씬 낫거든. 그래서 이중매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집주인이야. 내가 집주인인데 의리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얘가 월세 50 준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월세 80을 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임대차 하겠어요? 얘하고 하겠죠. 병하고. 그게 이중 임대차 계약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한테 예를 들면 얘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적극적으로 뭔가 가입을 해가지고 나한테 팔아. 내한테 팔아. 꼬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중으로 가는 거지. 이중 임대차 계약. 이중 매매 계약.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등기 전면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그림이 달라요. 갑의 의리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 그렇죠. 그럼 집이 넘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매매 계약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거든. 그럼 아까 186조 법률 행위는 등기를 갖춰야 의리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이 미등기야. 미등기. 등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판 거야. 병하고 매매 계약을 또 맺는 거지. 이걸 전매라고 해요. 전매. 그럼 이걸 미등기 전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한 사람이 두 번 팔아먹는 거고 여기는 매수자가 등기 안고 다시 판 거야. 이게 미등기 전매인데 이중 매매하고 미등기 전매가 이렇게 오버룩 된다고. 처음 공부하면 이게 다르거든. 이게 나중에 중간 생략 등기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는 같은 문제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이제 구별할 수 있죠, 두 개. 그럼 이중 매매를 갈 건데 이중 매매도 제가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해 볼게요. 세 가지 형태를. 이런 게 안 되면 나중에 삼성흘들이 다 헷갈려 하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집중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을하고 1억의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뭘 지불했냐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계약금을 한 1천만 원. 이 상태까지 온 거야, 이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3억을 제시한 거야. 내가 3억 줄게, 그런 거야.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보다 3억이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을 눈치 볼까, 안 볼까?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팔아버립니다. 어, 그래. 하고 등기 넘겨줘버린다고. 그럼 채권 행위는 먼저 등기가 된 놈이 장땡이야. 그렇죠? 얘가 여기 소유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그럼 기분 나쁘지. 그렇죠? 기분 나빠도 갑한테 뭘 청구할까? 손해배상 청구할까, 안 할까? 안 해. 못 해. 왜? 그런데 우리는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라는 제도가 있어. 계약금 해제,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그러거든요. 해약금 해제, 같은 의미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교부자, 교부자가 누구야? 을이지.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지불한 계약금 천만 원을 뭐 하면 돼요? 포기하고 계약 안 할 수 있어. 별도의 손해배상 물어줄 필요 없이. 두 번째, 수령자가 있어. 수령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갑은. 자기가 받은 금액이 뭐야? 배액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 주면 되죠? 이 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야. 가,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건 이중매매가 아니야. 얘는 자유롭게 계약을 없앨 수 있거든. 계약금 해제로. 그럼 얘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해.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자, 두 번째 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1차 매매를 했어.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플러스 뭘 준 거예요? 중도금을 줬거나 또는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등기가 아직 안 넘어온 거야. 그럼 여기는 중도금 들어갔죠? 이행에 착수해버린 거거든. 그럼 을이 한 사람이 등기를 안 가졌어? 그럼 을은 소유자인가요? 소유자가 아닌가요? 소유자 아니야. 매매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186조. 그렇죠? 소유자 아니야. 진정 명의자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아까 1억이었는데 이 사람 병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억을 제시한 거야. 갑은 뭐예요? 눈 뒤비지죠. 그렇죠? 1억짜리가 3억으로 등갑한 거니까. 그럼 얘한테 뭐예요? 어? 알았어 하고 등기까지 넘겨주는데 문제가 생겨. 병이라는 사람은 이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그렇죠? 얘는 뭐예요? 선이죠.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다 이게 뭐야? 악이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도 등기를 먼저 한 애가 장띵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취득하는 거야. 선악을 불문하고. 등기를 먼저 하는 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마트에 갔더니 마트 매대에 콩나물이 두 개가 있더라고. 원래 천 원인데 특별세일까 백 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각자 개인들 하나씩. 하나 누가 집어갔다고. 이해 돼요? 그럼 아줌마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았고 나도 잡은 거야. 손이. 누가 장띵이요? 아니야. 손 놓은 사람이. 손 계속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장띵이야.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손 놓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먼저 잡은 게 아니야. 내가 째려보면 돼. 쪼라. 그럼 손 놓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가지면 돼. 이해 되세요? 등기를 먼저 한 놈이 장띵이라고. 부동산은. 뭐가 계약을 먼저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요. 그러면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을이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원래 계약이 됐지. 중도금 넘어갔지. 그럼 갑은 을한테 뭘 줘야 돼?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지. 채무가. 못 넘겼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채무. 이걸 불이행이라 그래. 채무 불이행 중에 정확히 이행불능이야. 이행불능. 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행을 못하니까.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뭐요? 최고 없이. 최고라는 건 너 계약 이행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죠? 최고해 안 해. 안 해. 이미 등기가 여기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등기는. 그럼 을의 입장은 갑한테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하는 거야? 해제해요. 근거가 채무 불이행으로. 그리고 뭘 청구해? 손해배상으로 해서 금전적 배상을 하고 끝나는 거야. 이 손해배상은 얼마일 것 같아? 그냥 농담이야. 얼마일 것 같아?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야. 이행배상은 1억에 사가지고 내가 팔았을 때 전매 차익이잖아. 3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억에 샀다. 내가 팔았다며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집은. 그럼 2억을 줘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으로. 그래도 갑이 남는 게 있다면 이한테 팔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고 남는 게 있다면 팔 거 아니야. 이게 유효인 거야. 이중매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인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죠. 무슨 말인지. 이제 무효인 형태를 가보자고. 이건 지워볼 게 인자. 그럼 결국은 이중매매는 계약금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중도금 이후의 문제인 거야. 중도금 이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채무불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자체로. 그러면 이중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자고. 이중매매는 만약에 셈에 나오잖아. 사례형이. 답은 10중 8구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 중에 답이 만들어져요. 그건요. 이중매매인 사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칙을 물어볼까? 애회를 물어볼까? 셈은. 애회를 물어보지. 누가 원칙을 물어보겠어요. 그걸. 애회를 물어보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집에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1차 매매가 됐고 1억에 매매가 됐어. 계약금 넘어갔고 중도금 넘어간 거예요. 말 안 해도. 여긴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럼 얘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진정명의자도 진정. 명의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2차 매매를 했는데 예를 들면 3억이다. 그런데 얘한테 등기가 넘어간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이 정도면 유효거든요. 먼저 등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행위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간에 이루어진 이 행위가 이 행위가 사회질서에 즉 103조에 해당되는 사회질서 위반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포커스가. 여기 왜냐하면 103조 위반입니까? 이게 포커스거든. 그럼 어떤 거냐. 103조에 해당이 되려면 이 병이라는 사람 있죠. 원래 매매가 됐으니까 갑은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꼬드겨 꼬셔가지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채무를 배신하게 만들어. 이 갑이 을을 배임하는데 배신하는데 얘가 가담을 한 거야. 가담을.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써볼게요. 1번. 병이라는 사람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플러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 여기다 뭐 한 거야? 권유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해유했다. 이런 의미예요. 권유, 해유. 그럼 이걸 합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이걸 적극 가담이 됐어. 그럼 적극 가담이 되면 얘는 뭐예요?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는 행위가 돼요. 적극 권유, 적극 가담. 적극, 사회질서, 위반. 다 적극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103조 위반이 돼버린 거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얘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병의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 병의 등기는. 응? 아니, 여기 해당됐다니까. 그럼 적극 가담 됐으니까 사회질서에 위반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등기는 뭐가 돼? 무효가 된다고. 무효인데. 자, 병은 애한테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103조 위반.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갑은 애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103조 위반. 적극 가담. 그럼 103조 해당이 되면 쌍방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없고 등기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긴 채권자가 있어요. 미 채권자, 의리라는 사람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대위해요? 갑을 대신해서 등기를 말소해. 그럼 갑한테 넘어오고 넘어온 걸 의리 가져올 수가 있거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갑과 병가는 103조 위반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잖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게 뭘 대위할 수 있겠냐. 채무자가 할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가 이게 103조 해당이 돼서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지금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두 번째. 을은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말소가 되느냐. 직접 말소가 되냐고 물어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소유자도 아니야. 진정 명의자도 아니다고. 그럼 직접 청구 돼 안 돼? 안 돼.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직접 말소가 안 된다는 건 진정 명의가 돼야 안 돼요. 진정 명의가. 안 되는 거야. 직접 말소도 안 되고 진정 명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된다는 거야? 대위 말소만 되는 거야.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 그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한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손해배상을. 직접 손해배상은 되나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등끼는 당연히 을에게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이 원인 제공을 누구 한 거야? 병이 한 거지. 병이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을이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등끼는 직접 말소가 안 돼.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 대위 말소밖에 안 되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가 돼. 손해배상은. 하나 더. 마지막. 얘가 등끼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팔았어요. 정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데 정은 얘가 무권리자라는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야. 선이야. 그렇죠? 선이. 지금 얘는 103조 해당이 되는 거잖아.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럼 103조는 절대적 무효거든. 얘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돼?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야. 대위 말소에서 가져오거든. 가져오고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여기 갑을병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 정이 3자거든요. 얘는 3자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니까. 여기 만약에 제 3자 누구예요? 정. 정은 얘는 선이 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 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까지만 나와. 무까지는 안 나와요. 한자를 못 읽어. 정만 나온다. 정자 무슨 말인지 고무리 정자 알겠죠? 제2 그러면 안 돼있다. 그래서 이게 네파토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도 여기서 나와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요. 답을 찾을 때 문제를 보여드리면 이중매매 보이잖아요. 서술형이었고 32회 때. 여기 지금 사례형 보이죠? 보여요? 그냥 보이죠? 적극가당. 어디 갔어? 보이죠?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림은 가불병이기 때문에. 그럼 잡도록 봤을 때 정이야. 나오죠? 그럼 정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할 수 있대. 유의를 주장할 수 있대. 얘가 틀린 거야. 얘가 답이에요. 이거 매체에 걸리지도 않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틀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뭐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예의 중에서 나오니까 답은 항상. 그래서 문장에서 적극가당 보이잖아요. 적극가당 보이면 정 봐봐. 정 있는가. 정이 있는가 보라고. 소유권 취득하냐 못하냐. 그것만 찾아보라고. 그 무권대리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11월, 12월 배우셨던 분들. 무권대리에서 설문지에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내미가 무권대리로 처분하였다. 상속 나온다. 상속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걔가 답이 될 때가 많다고. 못 알아 듣는군요. 지금. 나 혼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수업 중에 문제를 푸는 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중매가 7회 때, 32회 때 나온 거잖아요. 이 서술형으로 나온 건 이게 마지막이고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내질 않아요. 문제를. 내질 않거든 이게.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 이중매이면 사례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처음으로. 문제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형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이걸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 뭐 개풀이 봐요. 시험 끝나면 버릴 때 이게 보인다. 쓰리통에 늘 때 이게. 이런 문제도 있어. 썩는다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중도금 이후 문제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 체크. 자, 매도인이 누구였어요? 매도인이. 누구였어요? 매도인이. 우린 가상치가 있잖아. 그림. 자, 일 매수자가 누구야. 을과의 매매계약을 중도금 들어갔죠? 동그라미. 수령 후에. 이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병. 이 정도 그림은 기억하죠? 왜? 한 번 그리면 머릿속에 있으면 다음에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머리에 있기 때문에. 자, 매매계약. 등길을 격려해 주었다. 그림 그려져요? 갑, 을. 1차 매매. 갑과 병이 2차 매매하고 병한테 등길을 넘긴 거예요. 자,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이 매수자가 누구야? 병은. 선이든 악이든. 아기를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아기에 현혹되니까. 아기가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예외는 지금 무효란 말이야. 이 매수자가 누구예요? 병이 뭐 한 거죠? 적극 동그라미. 적극만 동그라미 치세요. 적극 가담했다. 사회의 줄서에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마트 밑에 보면 사례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사례가 하나가 있고 밑에 사례가 또 하나 있죠. 여기 2번이. 문제 형태를 내가 보여드린 이유는 잘 봐봐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동그라미. 그죠? 사례 2번입니다. 옆에 있는 거. 그런데 다시 누구한테 계약을 했어요? 다시 병과 계약을 했죠. 그리고 누구한테 등길 넘겨줬어요? 병한테 등길을 이전해줬다.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병이 뭐라고 해서 갑의 행위에 이외에 갔던 배임 행위에 뭐가 됐다? 적극 가담에서. 게임 끝난 거야. 그럼 적극 가담을 했다는 것은 얘가 뭐예요? 병의 행위는. 몇 조에 해당되죠? 103조에 해당이 된 거야. 103조에 해당이 된 거죠. 자, 바라볼게요. 갑과 병 사이는 뭐가 된 거야? 무효죠. 갑과 병. 갑과 을이 아니고 갑과 병은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가 된 거지. 그렇죠? 두 번째. 을은 일 매수자죠. 갑에 대해서 채무불리행으로 채무불리행으로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이행불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행불륭으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야, 나 더럽어. 티꺼봐. 필요없어. 그지? 나 그냥 채무불리행으로 손해배상 해줘.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다 만나와. 열심히 해도 다 만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볼게요. 이제 답이 돼요. 3번에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을은 되어 있죠. 갑을 대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밑에 직접은 돼 안 돼? 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답이라고. 3번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직접 말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대위 말소.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가면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접 말소 안 됩니다.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갑 자신은 병에 대해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갑과 병과는 적극 가담한 거죠? 설문지에서 아까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죠? 그럼 불법은 급여가 적용되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이게. 103조 위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냐면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 채권자 치소권 보인가요? 채권자 치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 을과 갑관의 1차 매매가 있었잖아요.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죠?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야? 등기 청구권이야. 그렇죠? 등기 청구권. 그러면 채권자 치소권을 행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금전 채권 관계야 돼요.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거였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건 돈 달라는 게 아니야.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채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자 대입권은 4조하고 406조에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지 마시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입권은 되지만 채권자 치소권은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속 편해요. 훨씬. 그래서 여기 채권자 치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동그라미. 뭐 청구해야 돼요? 불법행위 동그라미. 손해배상 동그라미. 그럼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직접 말소 청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직접 손배는 된다. 여기다 정, 보호하지 말고. 얘가 답이라고, 얘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맨날 다른 거 보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보지만 이건 상식이거든, 나중에 가보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위에 거 사례. 자, 사례 1번으로 한번 오실래요? 사례 1번. 사례 1번에 오시면 문제 포커스를 잡으세요. 자, 1번. 갑과 을이 계약을 했죠? 1차 매매. 보이죠? 갑이 을에게. 등기했어야 안 했어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죠.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했다는 건 을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 기화로 A를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했어. 그리고 병 명의로 뭐가 된 거야? 등기가 경료됐어요. 그렇죠? 아무 탈이 없으면 병은 그대로 먼저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여기는 적극과담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 적극과담이란 말이 없으면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중에 적극과담, 반사의 질서의 유효인 형태, 무효인 형태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아까 문제에다가 적극과담을 써버리면 전부 다 무효인 형태만 물어보는 형태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밑에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유효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무효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알아들어요? 자, 그럼 보면 문제. 자, 유효인 걸 먼저 나왔는데 유효인 건 이것만 체크하세요. 애가 빨간색 별 표시. 자, 유효인 겁니다. 그럼 유효라는 건 적극과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악이일 수도 있다. 그래도 유효부요. 유효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적극과담 안 했다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갑은 의뢰에 대한 뭐라고 돼? 소유권 이전에 이행불륭이 된 거잖아요. 이행불륭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채무. 불이행이 된 거죠. 그럼 이행이 불가능한 거잖아. 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어디? 최고해, 안 해요? 안 해. 이건 나중에 물어볼 거거든. 우리 계약에 가면. 이행불륭은 내가 최고한다고 해서 이행이라고 최고한다고 해서 이행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없이. 즉시 뭐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이 문제를 물었어요. 이거 최고 없이. 최고 없이. 거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최고 없이. 자, 그다음에 이건 놔도 되고요. 자, 무효인 걸 가볼게. 자, 무효인 거 동그라미, 적극 동그라미 쳐요. 무효인 거 적극. 자, 이중매매는 어디에 해당돼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서 무효야. 그럼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서 무효라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아, 그러면 갑과 이 병사인은 쌍방 모두가 반환청구가 안 되는구나. 반환청구가 안 된다. 불법원인 급여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멘트가. 왜? 103조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03조에 해당이 되면 쌍방이 반환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자, 병의 등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병의 등기는 103조 위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오, 절대적 무효네. 절대적 무효가 시사하는 건 뭐예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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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 제의는 보호해 안 해. 안 한다고. 제의가 뭔지 몰라요? A, B, C, 제의. 이선희 씨. 아, 제의라는 노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가볼게. 오, 나왔네. 지금 적극 가담했잖아. 그렇죠? 무효니까. 자, 여기 정 보여요?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뭐라고 했어요? 끝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중요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 그럼 매도자 누구?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데 돈이요, 돈. 손해. 돈으로 물어주면 되죠, 뭐. 돈 줘? 손해배상? 해줘? 그럼 끝이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값과 병간의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쌍방 모두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추인 되나요, 안 되나요? 추인? 안 되죠. 추인을 해버리면 강행복규, 103조, 104조. 전부 다 추인 안 됩니다. 사회질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등계가 안 됐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죠? 자, 이제는 빨간색 할까요? 뭐라고 했어요? 자, 기업. 병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하거나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냐면 진정명이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진정명의 회복을. 직접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개 있었네.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말소. 진정명의 회복 안 된다고. 그럼 뭐만 된다? 대의말소만 됩니다. 대의말소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의권. 밑에다 그냥 나온 김에 채권자, 치소권은 X입니다. 치소권, 금전채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 올라가야 하나 더. 올라가면 채권자, 치소권 돼야 안 돼요? 여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치소권 세모 없다. 직접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별 표시 하나. 이렇게. 이쯤 되면 대략 뭔지 아시겠죠, 답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와보세요. 바로 밑에. 아니다. 여기 먼저 풀어야 되겠네. 여기 사례 풀었고. 그다음에 이거 안 했네. 여러분들 혹시 7번 밑에 볼 수 있나요? 밑에 7번. 넘어가서 옆 페이지에 7번 있잖아요. 그 검은 거 아까 여기 풀었었잖아. 여기. 이거 사례 2번에서 7번.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대리라고 나온 게 있죠? 보이신가요, 대리? 무조건 대리가 적극 가담한 거예요. 이 병의 대리인이. 가비란 사람, 아까 을 1차 매매가 있었고 여기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2차 매매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라고 여기에 대리인이 있는 거야. 여기 정의라면 안 돼. A 대리인이. 그럼 이 친구가 적극 가담한 거야. 이 행위를. 2차 매매를. 그럼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이걸 몰라. 선이야. 상관없어. 왜? 항상 대리는 누가 기준이야. 얘 신경 쓰지 마. 얘가 기준이지. 그럼 적극 가담했으면 본인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103조 위반이야. 왜 그러냐면 대리가 나오면 여기 병. 병이 누구야? 본인이거든요. 본인 대리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다. 반사에서 이야기한 걸 몰랐다. 그래도 대리가 뭐 했어요? 반사일서 한 거죠. 그럼 무조건 반사일서 무효가 돼버린 거라고. 본인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건요. 이 정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앞으로 이 7번 같은 질문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볼게. 7번 봐볼래요. 밑에 7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찾으셨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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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물. 프린트를 보면 거기 여기 7번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저번 주에 나눠드렸는데 안 풀었어.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7번을. 번호가 계속 붙어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 거 보이시죠? 32회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 보인가요? 그럼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런 멘트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거야. 적극 가담을 한 거죠 지금. 그럼 적극 가담인데 3자가 있어. 3자가 누구요? 정. 그럼 제 2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도 뭐예요? 무효라고. 그렇죠?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고. 적극 이중매매에서 3자는 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 얘는 보호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얘도 무효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매수자가 누구였어요? 병이죠. 이 매수자가. 병의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반사의 질서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반사의 질서 해당이 되려면 병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알고, 플러스 보여 권유하거나 또는 해유가 되어야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지 단순히 병이 알았다고 해서 반사의 질서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뭐라고 했어요?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차 매매가 있고 2차 매매가 있지만 먼저 등기를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적극 가담이 없다면.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 반사의 법률이 멘트를 줬어요. 이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중매매 경우 1매수자가 누구죠? 의리인. 2매수자 누구예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이냐 대의냐를 묻습니다.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대의말소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이중매매 법률은 이중에 임대차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적용되죠. 의라고 먼저 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해가지고 8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이것도 이중매매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거라고 같이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정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그런데 이런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기는 좀 드물어요. 이중매매는. 좀 예외적인 문제 형태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형태거든요. 8번처럼. 8번 보인가요? 그럼 지문이 길어도 먼 눈에 먼 눈에만 보인다고 이게 보여요. 적극 가담해. 그럼 얘는 가불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오른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직접 말소가 되느냐. 안 되죠. 직접 손해배상은 되죠. 정은 보호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눈에 보여요. 크게 보면. 정이 뭐라고 했어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 답은 보이는 거예요. 견눈질하다가. 자. 1번.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병. 이 매수자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된다고. 대위 말소밖에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금 직접이라는 거거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는 대위 말소고. 자. 갑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배액 있죠. 교부자 수령자. 상환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중도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 이어야 되고 이미 중도금이 넘어갔다는 건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채무불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긴 중도금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중도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계약법까지 갔다 오면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몰라도 답은 찾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다섯 개를 완벽히 알아야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방법이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 병명의 등기는 적극 가담해서 병명의 등기잖아요.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면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나? 안 되는 거야? 맞네? 될 수 없다. 추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거니까. 사회질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긴 게 아니에요. 이게 길긴 뭐 길어. 적극 가담. 정. 갑인데. 이게. 그래서 이 세 개만 답이에요. 세 개. 이 세 개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거. 아셨죠? 네. 자, 좀 쉬었다 오면 불공정 정리해 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이제. 자, 좀 쉬었다 오면 불공정 정리해 드릴게요.